자... 일단은 저 좀 심장이... 도끼도끼를 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! 자,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콘텐츠는 무엇이냐? 마귀콘 콘테스트 유튜버들은 이미 단물을 다 날 먹었지만 막차 탑니다 제가 페이스티북에 글을 썼어요 뉴라이크! 이거 찍혀있으면 믿음 안 돼!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시나? 3! 2! 1! 되게 인자해지셨어요 이미지가 되게 날카로워 보이시는데 너무 인자해졌다 약간 이제 중국 틱톡 스타였다가 중국 부자 같은 자 외모 B 아닙니다 외모 갖고 드립칠 수 있다고 이미 공지에 적어놨어요 약간 부유해지셨다 부티가 나게 생기셨다 자 다음 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부모님 일단은 상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초롱초롱 똘망똘망 자 3, 2, 1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건 말하다 말았잖아 지금 화장 저온 콘텐츠에 내셨어야죠 이거는 이거는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다음에 화장품 콘텐츠 2탄한테 그때 와주세요 아시겠어요? 그 다음 잼민아 자!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 이만 이거 같이 생겼어 자 인마! 그래서 좋아요 많이 받겠다 귀여워갖고 자 다음 분 이분 자체발광이셔 빗소독 마법사인가 봐 존네 밝아 이름이 서정국씨거든요 이름 깝 판다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정국은 그 정도? 저는 시발 암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분의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어디였어? 3, 2, 1 난! 내가 봐도 걔 오바네 한요한 닮았어요! 우리 요한이 형한테 왜 그래? 아 물론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형! 코로나가 살면 되는 거야 아 삼사람이야 얘들아! 코로나가 뭘 살려? 멀쩡한 사람을 죽이소 자 그 다음 이분 뭔가 스마트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대기업 팀장 느낌! 자 이 친구는 과연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될까? 3, 2, 1 그리고 여기에 패스 댓글 콩공과 같다 아니 이 챔피언츠를 이렇게 잘 소화하는 사람 다 처음 봤어요 유쾌한 콩공과입니다 지금 코딩 배우고 있다고? 진짜 콩공과야? 아 콩공 지망생이야? 닮은 아마 합격하실 거예요 왠진 모르겠는데 콩공과 합격하기 가능상이에요 이분 어떻게 바뀌시냐? 당신을 우리 속였어! 똑같잖아! 이건 기만이지 기만이야! 이게 좋아요 12명 이름 봐봐 야 다 남자 같은데? 얘들아! 너는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지마! 안됩니다 이거 선생님 아이씨 정말 그 다음 이분 마스크 쓰면은 평범하죠? 근데 이제 왜 가지고 왔냐 왠에 킹받아서 이게 페이스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이야 나 너무 킹받아서 갖고 왔어 이 앙담은 입술하며 핸드폰 이렇게 펼쳐지는 이 손가락 내 수건까지 너무 킹받아 그래도 가져갔고요 어떻게 다 아픈 이 친구는 마스크 쓰고 내가 아주 아픔 봐야 돼 얼음에도 안 울렸어 아픔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마스크 누가 이러고 쓰고 댕겨? 자 다음 자 이분 자 일단은 저 스프레스톤 심장이 도끼도끼하거든요? 어? 어? 마스크 쓰신 모습 저희 학원 수석쌤이 마저 편하면서 아 좋으신가요? 이분은 한 분에 가스처리셨거든요 이분은 마기꾼 인정? 아니 얘들아 답을 표현하면 어떻게 이분들이 자기가 마기꾼이라고 올리고 생각해볼까?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드리자리가 원래는 이럴려고 그랬거든요 같은 배경에서 친 거 맞아요? 합성한 거 아니에요? 이럴려고 했는데 아니 니탈 때 내 못 췄잖아 이분 유튜브 못 하는 기 때문에 몰라 나는 자 일단 이 형님은 벗은 사진을 먼저 올리셨어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뜯어도 어떠실까 3, 2, 1 형님은 마기꾼 아니세요? 형님은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형님 정직하실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칭찬이냐고요? 요건 아닙니다 저는 시청이라서 요건 아니에요 절대 예! 넌 미친놈이네? 예! 네 치마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다음 분 자 2분 자 댓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토로나 전에도 마스크를 끼고 가시죠 3, 2, 1 거짓말이라고? 이건 역사고 일반 사진 보내줬어요 당연히 시마 같은 사람은 같아야지 얘들아 아니 마스크도 온다고 눈까지 벗기면 시마 다른 사람이고 얘들아 느낌을 봐야지 느낌을 마스크 썼을 때랑 막 뺐을 때랑 느낌을 봐야지 오늘 포기 에스레스 믿지 맙시다 스무살 맞습니다 코로나 전에 마스크 쓰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1등 후보거든요? 저번째도 없다고?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얘들아 자 2분이거든요? 근데 댓글이 버그 때문에 안 보여요 직접 찾아야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자 볼까요? 내 사진 좀 그만 올려 이 새끼들아! 페페도 시마 그만 올려! 이거 댓글 존나 열받는 게 뭔지 알아?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짤 주둥님이랑 똑같이 생긴 주둥님 펜하트인가요? 다른 데서 나온 건가요? 펜하트겠어요? 여기다 여기다 어떻게 됐을까? 3 2 1 다 먹고 찍어! 근데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너무 역사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귀 콘텐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먼저 마귀꾼이라 올린 거예요 맞죠? 내가 적어놨어 방송에서 어느 정도 드립돌 칠 수 있다고 상처받지 말라고 1등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찬성하시나요? 자 찬성이 더 많기 때문에 1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창 보면서 쭉 봤을 때 사람이다! 2분 1등이다! 라는 지핑이 2분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2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찡찡이가 너무 많아가고 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유바! 하나 둘 셋!